너가 응?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할 수 있지 왜 그래? 하지 마 또 가슴 찢어지는 고백을 이쪽한테 하는지 마 어? 야 나 나 준호한테 고백했다 차였어 뭐? 괜찮아? 하.. 괜찮아 어? 아 걔로 보이나봐 이제 막 야 그러지마 그러지마 신경 쓰지마 리얼로 걔야 걔라고? 아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아 그 친구가 전화해서 왔나 보다 응 넌 아무렇지도 않지 어? 아니다 됐다 내가 괜찮아 보여 뭐? 그날 이후로 나도 나도 쉽지 않았어 나만큼 힘들었을까? 나 너 오랫동안 좋아했어 그런데 이제 좋아할 수도 없게 됐잖아 아.. 29년 친구끼리 잘하지 말지 그러니까 친구 평생인데 아직도 보면 이렇게 흔들리는데 좋아하면 안 되잖아 고백 안 하는 게 낫다 저거 보면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좋아하는 감정이 더 커지거든 사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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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들어 내는 순간부터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그런가? 그럼 커지지 갈게 갈게 미안해 그런데 나도 잃기 싫어 나도 싫어 그런데 이렇게 친구로 있는 건 내가 너무 힘들어 만나보자 아 네 잊고 한 벚는 어우 조용히 알게 아 아 수리